야 보여줄까? 우리 집 시바는 다른 집 강아지들이랑 다르게 레이저를 되게 좋아해 보여줄게 레이저 가지고 노는 거? 너네 집 강아지들도 레이저 가지고 노느냐 이렇게? 레이저 가지고 노느냐 그러니까 얘는 특이하다니까 그러면 타투는 신경도 안써 봐봐 타투 봐봐 타투는 신경도 안써 이거 해 근데 끊지만 유독 이래 우리 다른 집 개들도 이런가? 우리 다른 집 개들도 이런가? 흐흐흐흐흐 캐릭 선택 잘못한 듯이래 육체를 육체를 잘못 선택했나 흐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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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탑트 몸에 있으면 공격 안한다 근데? 여기 있으면 또 난리야 이게 탑트 몸에 있으면은 공격 안하잖아 근데 내 몸에 있으면 공격한다 저다시 봐봐 탑트야 저기로 올라가 봐 저기로 올라가 앉아 봐봐 핫핫도록 하면은 안어졌나? 아니 서열이 왜 싸워 왜 왜 나한테 진짜 웃기네 쟤 일로와봐 홈트야 너 나한테 왜그래? 내가 이거를 알고나서 홈트가 나를 서열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아버렸어 그냥 나는 꽁뚜한테 있어서 주인 새X 타투는 형 나는 그냥 주인 새X 밥 셔틀 사교 셔틀 개쌤해서 이제 안줘 없어 잡고있어 잡고있어 퓽퓽퓽퓽 꽁치야 어디갔어? 꽁치야 어디갔어 레이저 어허허허어 어디 치기 어디갔어? 꽁지 어디갔어 빨간색? 빨간 불 어디갔어? 어머 어디갔지? 우리 꽁지 빨간 불 어디갔지? 귀여워 너무 귀여워 어떡해 흐흐흐